이번에는 2024년도 결혼할 수 있는 띠 어떤 게 있어요? 소띠. 소띠? 응 소띠가 제일 좋아. 소띠가 결혼할 가능성이 좀 많다? 결혼할 가능성이 지금 이제 내년에 소띠가 결혼하면 좋지. 그리고 결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연인이 많이 나오지 내년에 소띠가.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한다? 연애를 이제 올해 동식 딸부터 이제 연애 운이 많이 들어오지 소띠가. 선생님 주변에 소띠 있기에? 없어. 만나려고? 나랑 소띠랑은 안 돼. 소띠랑 궁합이 잘 맞는 띠는 뭐가 있어요? 소띠랑. 어째 따지면은 이제 띠로 보면 띠만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제일 잘 맞는 거는. 몰라 소띠랑 개띠랑도 잘 맞는 거 같아. 소띠랑 개띠랑 잘 맞는다? 이제 궁합을 보면. 어째 보면 안 맞는 띠인데 잘 맞아. 의외로. 잘 살더라고. 소띠하고 개띠가 만나면 잘 살아. 근데 소띠하고 닭띠가 만나면 못 살아. 잘. 소띠하고 닭띠는 만나지 마라? 소띠하고 닭띠는 만나면 안 되지. 몰라 소띠하고 지금 내년에 개띠랑 소띠랑 만나면 잘 맞아. 개띠를 만나지 소띠는. 근데 서로 그러니까 또 개띠가 소띠 만나는 것도 좋지. 근데 개띠가 남자에야 좋아. 개띠가 남자에야 좋다. 응. 여자가 소야 죽고 그래야지 서로 간에 합의가 잘 들어와.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걸 잘 맞춰서 내년에 몰라 소띠들 결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할 거야 이제 소띠가. 그런 운이 많이 들었으니까. 뭐 선생님 신도분들 중에 뭐 소띠 있어요? 결혼한다고 얘기해? 난 무슨 띠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일단은 소띠가 결혼할 가능성이 제일 크고 개띠를 만나는 게 좋다. 응. 개띠가 남자에야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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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